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욕기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새벽자리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38장 우리 22절부터 41절 말씀이죠.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반부입니다. 하나님의 당신 스스로가 개시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그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애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걸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개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엘리후가 엘리후가 욕에 대한 비판과 정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총정리를 하는 겁니다. 새 친구와 욕의 변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얘기를 듣다 듣다 참다 참다 엘리후가 욕에 대한 정제와 비판을 가하고 드디어 이제 총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총정리는 이 총정리가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개시가 시작되는 게 38장부터 41장까지입니다. 그런데 38장 1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38장 1절을 보면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요백에 말씀하여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백에 말하는 겁니다. 요백에 말하는데 요백에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새 친구도 듣고 있고 엘리후도 듣고 있고 그리고 모든 세대가 다 듣고 있는 거죠. 이게 개시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다 듣고 있는데 요백에 요비의 질문이 뭐였어요? 그동안 요배 질문이 요비 고난당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게 뭐예요? 왜 내가 고난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의 육하원칙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건이 있으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왜 마지막이 뭐냐면 누가 언제 어디서 쭉 이렇게 풀고 육하원칙이 있어서 쭉 풀고 마지막이 해명 안 되면 내가 어제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어서 진짜 맛있더라고 왜 만났는데 왜 만났는데 이 왜가 해결이 안 되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의미를 추구하는데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데 인생이 왔어 밥 먹고 놀다가 명예권세 얻고 다 얻어 소유를 하고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왔나? 이게 인간의 의문입니다. 풀리지 않아요. 돈 벌려고 왔나? 먹으려고 왔나? 쾌락을 추구하려고 왔나? 명예권세를 얻으려고 왔나? 근데 그거 다 놓고 가는 거거든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그 죽음의 침대 위에서 아니면 마지막 죽음의 그 자리에서 인간은 내가 왜 여기 왔었나를 묻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묻고 세게 물어요. 근데 거긴 답이 없어요. 나에게도 답이 없고 이 세게에도 답이 없어요. 네가 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기서 뭘 하다가 가야 돼? 인생 속에서 주어진 백년 속에서 뭘 하다가 가야 되는지를 대답해 주는 어떤 이론과 철학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속에서 나온 이론들도 다 잠시 있다 가는 거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걸 유일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 내가 인생의 온 의미 인생을 사는 의미 이걸 추구한다니까 인간은 돈을 추구하는 것 같아도 명예를 권세를 추구하는 것 같아도 그건 잠시 애들 모래밭에서 장난감 놀이하는 것 같은 거고요. 그건 잠시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권력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화모 12용 그러니까 잠시 잠깐 쓰다가 이거 버리고 놓고 가야 되는 것인 걸 자기도 알고 남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거기에 아 잠시 속곱놀이 같이 놀다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놓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인간은 내가 여기 왜 왔나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돈도 아닌 것 같고 명예도 아닌 것 같고 뭐 남편도 다 떠나고 아내도 다 떠납니다. 나중에 혼자 남아요. 인생은 다 가족도 뿔뿔이 다 흩어지고 제 갈 길 갑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인간은 혼자 왔다 혼자 남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홀로 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밤새 뭐 같이 있어주고 그럴 것도 아니에요. 아픔의 고통의 침대 위에서 홀로 남는다고요. 인생은 그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왔지 여기에 대답을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묻는다고요. 인간은 근데 거기 대답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온 것 같아요. 인생이 왜 온 것 같아요. 이 백년이란 생에 우리가 왔잖아요. 왜 왔느냐 이거예요. Y가 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대답해 줄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일생 한 번 사는 생 백년을 통해 영생 영원한 생을 사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존재는 무존재보다 탁월한 거예요. 기회가 있으니까 영생을 사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거져주셔요. 그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거져주셔요. 이 놀라운 신비한 인간의 어떤 업적이나 행위가 아니고 그냥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모든 자에게 공평한 거예요. 이거는 병들어 누워있는 자에게 건강한 사람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 없는 사람 빈북이천 동서남북 모든 걸 막론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노동을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젊고 예쁜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공평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Y가 일생 인생이 오는 목적 그 Y를 묻게 되는데 지금 욕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고난받나 내가 왜 고난받나 내가 왜 고통 속에 있는가 내 자식 10명은 왜 죽었나 내 재산은 왜 다 날라갔나 나는 왜 병들어서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가 이 고난 고난 당하는 건 내가 얼마든지 받겠다. 고난 당하는 건 얼마든지 받겠다. 왜냐하면 고난이 왔는데 버텨내야죠. 그런데 왜 버텨야 되냐 이거예요. 왜 왜 견뎌야 되냐 이 고난을 내가 왜 무릅쓰고 존재해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거죠. 왜 고난받는가 이게 욕을 끊임없이 괴롭힌 거고 새 친구와 변론을 통해서 그걸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친구는 엘리우까지 결국 좀 더 나았지만 엘리우도 마찬가지로 인과응보라는 그 시대의 그 사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엘리우를 포함해서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욕에게 네가 재앙을 받는 고난을 받는 이유는 너의 죄 때문에 그래. 그럼 니네들도 받아야지 일반적인 죄라면 니네들도 받아야지 근데 네가 지은 구체적인 죄가 이러이러한 거야 하고 누명을 씌워버리죠. 이거가 욕을 굉장히 괴롭힌 거예요. 그거 갖고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왜냐하면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인간의 죄로는 욕도 인정하는데 지금 이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굴 살인했거나 그럼 이 재앙을 받죠. 누구 도적질했거나 그런 구체적인 죄를 졌다면 내가 그 죄에 해당되는 이 재앙을 이건 대가니까 형벌이니까 마땅히 받아야 되죠. 근데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형벌과 재앙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데 그 당시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재앙과 고난이 있다라는 걸 상상도 못할 때예요. 상상도 못할 때.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죄를 예수께서 오셔서 재앙을 예수께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라는 인류 최악의 형벌을 당하셨잖아요. 왜 당하신 거예요.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통해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고난의 다른 목적이 있구나. 고난의 다른 이유가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 구약적으로 표현한 방법이 욕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까지는 천벌을 받은 것은 죄 때문에 그래. 인과 응보 잘 산 건 축복받는 건 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인과 응보 사상이 가득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인과 응보 사상을 가지고 이 세 친구와 엘리우가 죽으라고 욕을 공격하니까 욕은 반론하는 거예요. 계속 야 니네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세상의 세상을 봐라. 세상의 현실을 봐라. 그렇게 선하게 의롭게 살던 사람들이 저 재앙당하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봐라.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악인으로 살고 곤모술술 쓰고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저 죄인들이 저렇게 잘 사는 모습을 봐라. 하고 욕은 끊임없이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고통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더라 이거죠. 이걸 계속 반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 엘리우가 그걸 가지고 자신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뜬그름 잡는 얘기였죠. 그리고 드디어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요배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기라면 더 넓은 지식 하나님의 더 지경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고난을 줬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지난주 금요일부터 38장 들어왔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기 당신의 게시가 나오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니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의 방식은 교훈적이지 않고 좀 더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 내가 너를 고난 준 거는 너의 영적인 지경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의 더 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천지 창조부터 자연 게시를 통해 쫙 설명하면서 대답해봐. 요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요비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건 저 바닷가에 해변의 모래알 같은 거예요. 모래알 하나 같은 거. 지난 수천 년간 하나님에 대한 게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거는 저 바닷가에 해변에 모래 한 알 같은 만큼의 지식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구원받기엔 충분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거에 대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인류는 그동안 여기서도 말이에요. 38장 지난 금요일날 천체에 대한 얘기했죠. 천체에 대한 얘기도 하고 창조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여기도 천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인류는 그동안 천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알아왔어요. 오랜 세월 전부터 그렇죠? 예. 조선시대 천문대를 비롯해서 수많은 고대 아르메니아나 아니면 그 이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늘의 별들을 연구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전자현미경 전자망원경 여러가지를 통해서 이제는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별들의 세계를 연구를 많이 해서 별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천문학자들이 결론 내린 게 뭐예요? 지구밖에 모르던 우리들이 우주를 알게 됐고 우주를 알면 알수록 뭘 알게 됐어요? 모르는 게 더 많다. 다시 한번 이게 신비인데요.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난 줄 알았어요. 평평한 줄 알았다고요. 네모났고 평평하고 그래서 가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거죠. 지구를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지구가 그런데 지금 이제는 현대인들은 지구를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주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구 다 알았네. 우주 태양계를 알고 은하계를 알고 은하단을 알고 안드로메다를 알고 그러면서 우주를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우주를 알면 알수록 우주를 모르는 게 더 많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그동안 신학자들이 파고파서 많은 어떤 교리와 이론과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는 여러가지 은혜들을 그런 것들을 캐냈잖아요. 십자가라는 광산의 아름다운 보석들을 캐냈단 말이에요. 근데 일생을 통해서 캐내고 캐내고 느끼고 느끼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면 할수록 십자가를 모른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나중에는.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의 성육신 이 사건 아는 것 같은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마지막에 선 성인들의 고백은 잘 모른다. 모른다. 이 은혜를 잘 모른다. 주님의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알면 알수록 가려지는 분이에요. 우리의 지성으로 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면 캐면 캘수록 너무 무한하니까 모르는 게 더 많다라는 걸 알고 아 우리가 모르는구나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게 요비란 말이에요. 그게 요베게 지금 계속 말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아냐? 너 우박이 어디서 오는지 아냐? 눈 곡관이 어딘지 아냐? 너 묘성이 어디서 오는지 아냐? 너 하늘의 법칙을 아냐? 하늘의 궤도를 아냐? 야 이때 궤도가 나와요. 욕기 족장시대에 하늘의 궤도를 아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요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이거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아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비 이걸 통해 자연도 모르는데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속에 뭐가 나오냐면 아 내가 뭘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 그분이 그분이 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묘한 지점인데 그럼 무조건 알고 따라와라. 이런 막장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그런 조폭이나 하는 그런 방식의 그러니까 너 모르니까 날 모르니까 내가 하는 일을 무조건 따라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신분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여러분 세 살짜리 네 살짜리 에게 미적분을 가르쳐보세요. 미적분 함수를 가르쳐보세요. 애들이 아나 그건 아무리 가르쳐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 알게 돼요. 나이가 들면 이해력이 생기면 그때 가면 그 미적분을 그 커리큘럼에 맞게 그 인지지능에 맞게끔 그때 가르치면 알게 된다고요. 자라나서 세월이 가서 똑같아요. 영적 지식도 이걸 그냥 알려준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여러분 이런 신비를 그냥 애들에게 얘기해주면 압니까?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우리는 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믿음으로 받았죠. 그리고 믿음으로 받은 지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지 내가 안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 그 얘기잖아요. 38장 1절부터 쭉 21절까지 창조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욕이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땅에 기초를 놓았는지 이런 얘기들 창조론을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셨지 그냥 그렇게만 넌지시 도매금으로 우리가 믿고 믿는다라는 그거 안에 그냥 가지 진짜 과학적으로 실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잘 몰라요. 진화론자하고 토론하면 몰라요. 저요. 진화론자들하고 토론을 하면 진대니까 창조론자들이 탁월하게 준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왜?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실체가 없다니까 굉장히 이게 난센스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순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고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몸부림치잖아요. 몸부림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성과 심성과 의지와 이게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 게시가 딱 터지는 거예요. 게시가 열린 거잖아요. 지금 이걸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게시하신 거지만 이건 누가 본 거예요? 욕이 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게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게시하시지만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야외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거 누구에게 게시하셨어요? 요배에게 아니 저기 모세에게 게시하셨잖아요. 모세에게 반드시 당신의 선지자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게시하십니다. 요배에게 게시한 거잖아요. 요배 이게 열린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이 게시하신 건데 욕을 기준으로 보면 그 세계가 보인 거예요. 이건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어느 땐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왜 내 인생 가운데 이 문제가 지금 왜 생겼지? 지금 내가 이걸 통해 뭘 배우길 원하시지? 아무리 두드려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깜깜한 그때 근데 찾고 찾고 몸부림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몸부림치면서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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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리고 그럴 때 한 가닥 서강처럼 비치는 그 빛 그게 게시거든요. 그게 열린 거예요. 요배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요비 써서 내가 이랬는데 이때 하나님을 만났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요비를 야단치는 게 아니고 거꾸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요배 고백서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했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에 자유가 임했다. 42장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더니 이젠 눈으로 본아이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지경이 계속해서 세월 속에서 나이 들물을 통해서 연륜을 통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과 우리 새가족들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제가 그때 전국 일주를 하고 마지막에 자유 키아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그때 이후로 이 나라 민족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냥 저는 저에게 게시된 거기 때문에 저만 느끼고 갑니다. 그런데 저는 참 소망이 생겼어요. 사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그동안 회초리를 때리시는 그런 속에서 새로운 역사로 바뀌어 가는 그런 징조들을 보고 있는데 이 나라 민족을 품고 위에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교회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의 한 번 부리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십니다. 주 cción ... ... 아멘